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지금쯤 많은 학생들이 선택과목 중에서 생명과학은 어떤 과목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막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쪽에다가 생명과학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명과학은요. 이런 이런 과목이니까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보자. 라고 하는 파이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든 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맨몸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나는 이 부분을 열심히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걸어가면 반드시 만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머릿속에 스케줄이 쫙 하고 떠오른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요. 생명과학의 우리 수능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문항이 출제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능에서는요. 1단원의 생명과학의 이해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사람의 물질대사에서는 두 번째. 자 3단원 볼까요? 8문제가 출제된다. 즉 메인 단원이 되겠죠. 항상성과 몸의 조절, 호르몬이나 신경계 그리고 방어 파트가 출제되는 3단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 4단원인데 6문제이고요. 자 5단원에서 생태계와 상호작용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눈에 보이다시피 메인의 단원은 3단원과 4단원인데요. 3, 4단원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뒤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자료는 올해 있었던 개정되고 난 다음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등급컷입니다. 모두 다 1등급컷은 47점 그리고 47점이고요. 2등급은 42점, 42점, 마지막 3등급이 38점, 36점으로 확인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등급컷만 보면 뭐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분석했던 선생님은요. 일단 첫 번째 3등급컷을 보면 다른 학년도인 경우에 올해 말고요. 올해 특수상을 고려한 이런 등급컷이 아니라 이때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등급컷에서는 6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많은 학생들이 1학기에 있었던 많은 내신을 딱 끝내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수능에 몰입을 합니다. 그런 결과 3등급컷이 훅 하고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좀 남다르게 오히려 3등급컷이 툭 하고 떨어졌죠. 그렇다고 9월 평가원이 엄청나게 어려운가 보면 1, 2등급 등급컷은 동일함을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1등급컷이 47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동에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 충분히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부동에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이 안에 들어있던 등급컷에서 가장 역량을 많이 차지했을 것이 유전이고 아이들 중에서도 유전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올해 있던 유전 문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6월 평가원의 유전 문제입니다. 6월 평가원에 있었던 14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논란을 종식시켰던 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바로 연관에 관련된 것이에요. 라지 A하고 라지 B 하나의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놓여져 있는 걸 연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관 문제가 출제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6월 평가원에 보이나요?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연관을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뒤로 지금 문제 보이는 건 정답률이 36%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의 유전병, 돌연변이 파트 문제고요. 뒤쪽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계도입니다. 정답률이 31%라고 하는 거 보아하니 1등급을 노리고 있던 아이들도 방금 말했던 유전병과 가계도, 이 두 문제는 참 힘들어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꼭 어려운 유전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공부했던 애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이런 유전문제도 나오곤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9월 평가원의 문제까지도 한번 보도록 해요. 9월 평가원의 유전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률이 30%로 앞서 있었던, 기억나나요? 앞서 있었던 6월 평가원의 가계도 문제와 사람이 유전병 문제보다 더 정답률이 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 문제는 좀 남다르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정자 1, 2, 어머니의 난자 3, 4, 그들로부터 딸 세포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표를 해석하는 건 세포 주기의 실력이 또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6월 평가원도, 9월 평가원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트렌드는 사람의 유전병만큼은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 뒤로도 이와 같은 세포 주기 유형의 문제나 가계도 문제 등등등 이렇게 출제가 다, 이런 문제에 출제된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유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전 문제를 막막막 보여주면요. 이걸 보고 있는 학생들은 정답률이 30, 그 다음에 정답률이 31%, 그럼 되게 어렵나 보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너무 길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디선가 들었는데 유전엔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나온다 들어도 복불복으로 출제가 된다더라. 이렇게 잔뜩 소문만 들었던 아이들이 있을까 봐요. 제가 이제 유전 문제를 끝으로 유전을 공략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렌드입니다. 유전엔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는데요. 아주 옛날 문제, 즉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5년 전에 되게 꼭 풀었어야 했던 그런 문제들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지금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아이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수능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시대의 수능이죠. 그런 것들처럼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나날이 매년 진화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5년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의 유전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유전 문제의 이 트렌드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수능 특강. 올해 있었던 수능 특강 문제의 129페이지 10번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감수 분열하고 있는 그림과 옆에 라지, 라지 B, 라지 D 그리고 비어져 있는 물음표와 그 숫자를 채우는 것 그리고 수능 특강에 널리 팽배해 있던 것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올해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세포 주기에 가장 유행했던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바로 여러분들 6월 평가원에 기역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의 합은 4이다라고 하는 조건 그 다음에 감수 분열하고 있는 모습과 라지, 라지 B, 라지 D 물음표와 숫자 채워 넣고 있는 모습 완벽하게 일치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EBS 연계 교재를 분석하는 힘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제대로 보는 눈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과 제가 보는 눈은 좀 사뭇 달라요. 여러분들은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에이 뭐 그 전에 유평이랑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랑 뭐가 맞았는지 어떤 문제가 적중했는지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일정하기 소화하기 바쁘고 그리고 쉬기 바쁜다면 선생님은 이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수능 문제가 나오자마자 하는 건 정말 올해 EBS에 있었던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랑 정말 비슷한지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이랑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조정이 됐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지게 된 눈이 있을 거지 않니? 예를 들어서 트렌드를 보는 눈 트렌드를 보는 눈이 길러지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를 알려주는 1년간의 커리큘럼 안에 알려주는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선생님은 구화평가원 끝나고 나서 공지사항에 9평 이후에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문항 하면서 제가 올려놨던 자료에 하나하나 더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문제 아버지의 정자 1, 2, 어머니의 난자 3, 4 그리고 딸의 세포 5번 이 안에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정답률이 30% 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저의 관리력입니다. 선생님의 관리력은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주는 워크북을 관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념 완성부터 킬러세븐이나 문제풀이까지 매번마다 관리력이 함께 제공되는데 관리력, 즉 9월 평가원 치기 직전입니다. 7월, 8월에 있었던 저의 문제풀이 관리력입니다. 이 문제풀이 관리력 안에 1번과 2번은 남자로부터 나온 정자 3번, 4번은 여자의 난자 그리고 5번은 자손의 수정란이다. 문제 유형 보이시나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그들의 조건까지도 여기서 선생님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건 평가원이고 이건 선생님의 책이죠. 이렇게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비단 이 9평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이 트렌드, 즉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EBS에서 작년, 재작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보여지면 이게 평가원으로 접목되어 반영되는 것을 선생님이 너무 여러 번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같이 수능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EBS를 본다 할지라도 선생님 눈에는 보이겠죠. 어? 이거 안 나왔던 건데 올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전에는 A를 물었다면 이번에는 B를 묻는 다른 방향으로 묻고 있는 방향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을 모든 문제를 물론 개념 완성 때는 전체적으로 유전의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고 기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문제의 기초 실력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나올 법한 문제를 선생님이 열심히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수능장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자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유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유전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끝내고 나면 아이들은 아 올해 나는 유전을 열심히 해서 만점을 받을 거야. 아 그러니까요. 유전만 잘해서 만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요. 유전은 6문제고요. 6문제 중에 3문제가 세포주기 문제예요. 아시죠? 뭐 감수 분열 중인 거, 세포주기, G1기, S기 뭐 이런 거 일반적인 문제들, 유전의 킬러적인 문제를 3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알려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유전병,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 그리고 가계도 또는 다인자 유전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킬러 파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세 문제. 근데 세 문제의 배점이요. 어쩔 때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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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3점, 3점, 2점이 되면 8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점수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 저는요. 유전 중에서도 킬러 유전은 제일 못해요. 그 세 문제를 다 틀렸어요. 라고 할지라도 2등급이에요. 그러면 많은 수험생들이 저는 유전의 그 세 문제만 모릅니다. 라고 하면 다 42점대 안쪽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다. 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연례 문제, 비유전. 그 비유전에서의 개념의 실력이 판가름 나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도대체 비유전에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하나요? 저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비유전, 특히나 비유전의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건 교과서에서 가장 뼈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과서 구석에 있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있는 그 단원 중에서도 좀 더 약간 복잡하게 묶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지역적인 문항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문제 볼까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이 문제는 5단원의 생태계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태계 문제는 다 맞추는 거 아니야? 그죠?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앞서 봤던 유전 문제랑은 사뭇 달라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정답률이 62%. 다르게 얘기하면 한 10만 명 넘는 아이들 중에 4만 명 이상은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정답률이 50이죠. 앞서 있던 유전 문제도요. 정답률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40%대? 그러면 유전과 다를 바 없는 정답률인데 너무 간단한 문제인 거 보여요? 이거 누구 때문에 틀렸냐면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가는 교감신경의 조절을 받느냐. 이 작은 개념 하나에 정답률 50이 나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뒤쪽으로 있는 이와 같은 근육 문제. 예전에는 근육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H대나 I대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간단한 계산이었다면 좀 더 복잡한 계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비유전에서의 또 근육 파트 문제고요. 자, 이 문제가 선배님은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이기도 했지만 2020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정답률의 40%.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밑에 보기 1, 2, 3, 4, 5번 이렇게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40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말하는 유전보다 더 심한 정답률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 척수에는 연합유런이 있다. 뇌신경은 말초신경에 속한다. 척수신경은 열두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심선생님 방금 뇌에 던지고 있었던 이 개념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OXOX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답이 나와야지만 이 문제를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유전은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고요. 꺼내 쓰는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꺼내 쓰느냐. 그래야지만 이 넉넉한 시간으로 유전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유전만 잘한다고 만점인 것도 아니고 비유전의 개념만 열심히 잘한다고 만점인 것도 아니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과목이 바로 생명과학이다. 라고 하는 말을 뒤로 가면 갈수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전은 유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비유전은 당연히 쌓아 올려지는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1년 내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봐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은요. 선생님은 올해 아주 빨리 시작을 합니다. 11월부터 시작한 개념 완성과 그 다음에 그 뒤로 이루어지는 4월부터 6월까지의 킬러 세븐이라고 하는 7가지 킬러 파트를 향한 문제풀이 문제풀은 스킬을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고난이도 문제풀이 마지막으로 9, 10월 달 거쳐서 파이널까지 그리고 수능을 맞이하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셨나요? 제 커리큘럼을 보면 문제풀이 문제풀이 문제풀입니다. 1년 내도록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는 이 개념 완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도요. 아 이 개념은 좀 어려우니까 내가 나중에 한 7월 달에 알려줘야지 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뒤에서 헷갈릴만한 내용들도 얘들아 이건 지금 하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또는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얘기해서 지금 궁금증을 가지지 않아도 이건 나중에 9월 되면 힘들어하는 지업이니까 내가 정리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개념 완성을요. 1년에 한 번 하는 개념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안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현명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완성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개념 완성 때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커리큘럼은 전체적으로 개념은 비유전의 개념은 개념대로 그리고 그걸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관리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유전은요. 유전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기출문제라든지 문제에 대한 이해력도 중요하고 그 뒤로 이어서는 무엇이 나올 것인지 올해 트렌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전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중심을 잡아서 선생님과 함께 2022 학년도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 빛을 밝혀주면서 끝까지 함께 달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